영상 끊었구요 저 아보라는 땅이 저렇게 한 군단을 보낼 정도의 가치가 있는 곳인가? 저 아보라는 땅이 저렴한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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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save us, the enemy have the walls. Look to our defense or all will be lost. The enemy are battering down the gates. The enemy's ram is through our gates. Anyway, the enemy's ram is through our gates. It's the enemy's ram is through the technical, the enemy's ram is through the enemy. The enemy's ram is through the enemy's ram.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쟤도 왜 안 들어오고 가만있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기면 좋은거지 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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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끊기죠? 뭐가 문제 생긴거 같은데. 야 내 컴퓨터가 이런거에 막 삐끌빼끌한 그런거 아니잖아. 그런 컴퓨터 아닌데 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 버그가 있는거 같은데. 전투중에 이러면 어떡하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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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몸! 온몸! 유닛! 노포탑이라서 노포탑을 안쓰면 손해인데 우리가 아까 좋아한대 온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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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유닛! 온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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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е quais 다 수 da un The enemy Siege Tower is utterly destroyed! 칭찬 준비 공성탑은 또 왜 부서진 거야, 쟤들? 아이씨 참 아이씨 아이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망고내를 쏘면 죽이겠지 뭐 아이고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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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설적으로 지금 부서진 공성마취 때문에 공성마취 때문에 지금 보호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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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가 노포탑은 작동하고 있고 얘들은 멍청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아... 아 그게 전화의 보유였구나 왠지 모르지만 계속 가만있네요 흐흐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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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시간 다 되면 이깁니다. 우리가. 아, 제가. 우리가 아니지. 제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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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샬리는 비어있다가 먹혔고요. We're all those who stand courageous to battle! Units, avec ma commande! Trooper! Units, avec ma commande! 자, 네. 아, 제 차로인다! 음, 이제 내밀다! 음, 이제 내밀다! 아, 저 받는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들이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제공 밖에는 다진 수술입니다. 제공 밖에서 벗을 지지 않습니다. 저의 힘이 없나요? 제 lord, only half of our force remains! 이 힘이 없나요? 싸움은 우리의 길을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의 죽은 장관은 우리의 삶을 꺼내며, 우리의 위치에 대한 위치의 상황을 쏴다. 우리의 여자들이 오래 싸우고, 사실은 너무 부족하며, 우리의 전쟁이 박혀서 상성이 막혔다. 상성이 막혀요. 창병이 기병을 막습니다. 막는데, 자, 조심하세요. 우리 여기, 상대적으로 기병이 더 센 거죠. 창병이 막아요. 분명히. 창병이 만약 못 막았으면, 돌격하는 순간 다 끝났을 거에요. X댄데? X댄데? 40분 전에 그걸 불러올 수는 없고 이거는 X댄거야 이거는 저게 지금 주력인데 X댈 저게 전멸되면은 반란군은 한번만 전투해줘도 그냥 다 부대가 날아갑니다 X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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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들 기병이 뭐 이렇게 많아. 와... 이봐 지금 이게 상성이 먹히는 거야 이게. 무섭네요. 저걸 어떻게든 잊기긴 잊겨야 될 텐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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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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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족가라 에이아이 난 인간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자, 이슬렛과 카슬의 카슬의 카슬이 없을 것이다. 이 카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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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슬을 지켜보는 것이다. 만약에 화역이 없었으면, 우린 지금까지도 성에다가 치고 바꾸면 그러고 있었겠지. 이것도 오랜만에 볼까요? 힐더 젠틸! 좋은 화역이다. 아 무서운 놈들 아 무서운 놈들 무서웠어 아주 무서웠어 장군부대로만 진행할 때 제일 무서운 거는 저런 공성무기들입니다 쟤들은 장군을 한방에 보내버리거든 오루스 점령이 있고요 반략군이 대포도 나왔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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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략군이 mentored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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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이 얘하고.. 아 저..저씨 세개 저거 엄청..그..씨.. 엄청 거슬리네 저거 아 일단 일단 여기서 영상을 좀 끊죠 음 여기서 좀 끊죠